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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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아, 개랬지? 레츠 고! 얘들아, 잘생겼죠? 나, 나, 나 잘라 더, 더, 더 잘라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내가 잘났지 요리봐도 조리 봐도 내가 더 잘났어 그래, 그래, 우린 잘한 스타일 더 뜨거운 나의 인기 더 뜨거운 나의 인기 아니, 그나저나 별이가 지금 번개맨이 되고 싶다고 해니? 뭐? 아니, 번개맨이 뭐가 좋아서? 아, 번개맨이 뭐 좀 잘생기고 인조 세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인기 많고 뭐 그런 게 좋은데? 좀, 좀, 좀 번개맨만 좋아하는 아이들 혼내주겠어 자, 오늘의 잘난 작전 번개맨이 되고 싶은 꿈, 와장창창 써주기 좋았어, 좋았어 야, 내가 달리기 1등이다 별이, 안농 나 잘난, 더 잘난 왜 여기 있어요? 별이야, 너 번개맨이 되고 싶다면서 네 어, 그래? 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흐흐흐흐, 아니, 아네 우리가 별이 너, 번개맨이 되는 법 알려주려고 왔지 알아요 매일매일 밥 잘 먹고, 운동하고 뭐야? 매일매일? 야, 그래서 언제 번개맨 되냐? 할아버지 돼가지고 번개바워 야야, 우리가 가르쳐주면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번개맨이 될 수 있어 그,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긴 어딨어, 여깄지 나와라 잘난 바위운동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자, 별이야 놀라긴 하지길러 흠흠 그럼, 제대로 한번 느껴봐봐봐요 날아라 잘난 파워 내가 날고 있어 어, 난다, 난다 좋아, 좋아 자, 나는 펑팀입니다 내가 날았다 그래, 날았어, 날았어, 별이야 넌 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완전 번개맨 같다 정말요? 신났다 그래, 별이야 그리고 지금 딱 이것만 하면 진짜 번개맨이 되는 거야 뭐요? 번개맨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뛰어내려요 네, 네 네? 야야야 용감해야 번개맨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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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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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친구들, 번개맨을 응원해 주자고요 번개맨 번개맨 뛰어내려 번개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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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